손태진, 첫 솔로 앨범과 함께 팬들과 빛나는 여정을 시작하다. 2024년 10월, 음악계는 손태진의 첫 솔로, 앨범 발매 소식으로 크게 떠들썩해졌다. 손태진은 데뷔 이후 첫 솔로 앨범인 별표 샤인, 샤인, 별표를 발매하며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의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첫 주에만 30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그의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사건이었다. 손태진이 어떻게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의 첫 솔로 앨범과 함께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첫 솔로 앨범 샤인의 탄생과 음악적 여정 손태진의 첫 솔로 앨범 샤인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작품으로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새로운 시도를 결합한 결과물이다. 앨범 제작 과정에서 그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최대한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곡의 선택과 작사, 작곡 과정에서 손태진은 각 곡의 감정과 메시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채를 담았다. 샤인 앨범의 수록곡들은 각기 다른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타이틀 곡 빛나는 순간은 손태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표현한 곡으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폭넓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 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들 역시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당과 글로는 손태진이 전하는 감정의 깊이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앨범 전체에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더한다. 이처럼 각 곡은 손태진의 음악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앨범 샤인의 폭발적인 반응과 성공 요인 손태진의 첫 솔로 앨범이 발매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손태진의 폭넓은 팬층과 그들의 열렬한 지지이다. 손태진은 데뷔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져왔다. 그는 팬미팅, 콘서트, 방송 출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사를 전해왔다. 특히 손태진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일상적인 모습과 음악 작업 과정을 팬들과 공유하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있으며 이는 앨범의 높은 판매량으로도 이어졌다. 또한 앨범의 독창적인 구성과 마케팅 전략도 성공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샤인 앨범은 단순한 음반을 넘어 한정판 포토카드와 사인 CD, 스티커 등 특별한 구성품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구성품들은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며 앨범 판매량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앨범 발매 전부터 손태진의 소속사는 SNS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전략적인 마케팅은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이끌어냈다. 첫 공식 응원봉 출시와 팬들과의 유대 강화 손태진은 이번 앨범 발매와 더불어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첫 공식 응원봉의 출시다. 손태진의 팬덤인 손샤인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출시된 이 응원봉은 그의 이니셜 TJ를 본떠 만든 독특한 디자인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응원봉의 공식 색상은 팬덤명의 손샤인에서 영감을 받은 오렌지색으로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한다. 응원봉을 구매한 팬들은 특별 제작된 스트랩과 한정판 포토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소장 가치를 더욱 높였다. 이는 단순한 굿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손태진과 팬들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팬들은 이 응원봉을 통해 콘서트와 각종 이벤트에서 손태진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팬들과의 소통 손태진은 첫 솔로 앨범 발매와 함께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전국 투어 2024 손태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11월 9일과 10일 서울에서 시작되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콘서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손태진의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목표로 한다. 손태진은 콘서트에서 앨범 샤인의 수록곡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생생한 음악적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한 무대 연출과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손태진은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며 무대 구성, 조명, 음향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팬들에게 저에게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콘서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끝없는 도전 손태진은 데뷔 이후부터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그는 SNS를 단순한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상적인 순간들과 음악 작업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자신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손태진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손태진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기나 뮤지컬 등 다른 영역에서도 도전할 계획이다. 손태진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건져나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설레고 흥미롭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태진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팬들과 함께하는 빛나는 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빛나는 여정 손태진의 첫 솔로 앨범 샤인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이번 앨범의 성공은 단순한 수익에 그치지 않고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빛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손태진과 함께 성장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손태진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